안녕하세요. 쾌적한 오피스 공간을 발명하고 있는 김상우입니다. 다른 분들이 먼저 출근하시기 전에 저희가 그분들의 가장 일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온도, 습도, 조명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 마인드 자체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문적인 지식, 기계를 만지는데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나 그런 기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행 방법 그리고 절차 같은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좀 더 확대시켜서 고객이 집에 있는 것 이상으로 집보다 회사가 더 편하다, 회사가 더 깨끗하고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 사업장을 꾸며내는 게 있는 겁니다. 제가 집에 있는 것만큼 편안해야 고객들도 그 이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삼성 에이브랜드는 저한테 있어서 집 같은 존재입니다.